환장의 스피드 쿵짝인데요. 스피드 쿵짝? 선원이 티즈의 도전에 최종 누적 점수가 더 높은 순으로 순위 결정. 티즈예요? 아니 망했다. 아니 바로 망했대요. 어 쓰리깡깡이야. 근데 5호님은 진짜. 아니 근데 저렇게 뽑아갔지. 야 웬만해서 쓰리깡깡 나오는데 오늘 포깡깡 나올 수는 있어요 포깡깡. 예능적으로는 좋은 테스트인데. 깡밭이다 깡밭이야. 우리 잘해. 팀원이 한 명씩 돌아가면서 카테고리에 맞는 단어를 3초 안에 말하면 1점 획득인데요. 이때 앞에서 이미 말한 단어를 말하면 마이너스 1점이고. 오답이거나 아예 답을 못하면 마이너스 5점입니다. 중복으로라도 말을 해야 차라리 나온 거예요. 중복이라도? 차라리 그게 나온 거예요. 오케이 가 가. 자신 있어 자신 있어. 순서는 계속 진행됩니다. 멈추는 거 없어요. 너무 긴장하세요. 아 이런 거 못하는데. 또 떤다 또 떤다. 갈까랑 만지다. 제가 여기 전문 분야예요. 처음이. 유로 님은 갑자기 입술이 보라색이 되셨네. 긴장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전문 분야예요. 이게 스피드 이런 거 들어갑니다. 네 전문 분야. 제가 전문 분야입니다. 스피드 이런 거.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예요. 첫 라운드는 좀 쉽게 갑니다. 네 좋다 좋다. 유럽의 나라 하나 둘 셋. 프랑스. 하나 둘 셋. 이탈리아. 하나 둘 셋. 덴마크. 하나 둘 셋. 영국. 하나 둘 셋. 덴마크. 하나 둘 셋. 스위스. 하나 둘 셋. 터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덜란드. 하나 둘 셋. 스웨덴. 하나 둘 셋. 또 필란드. 하나 둘 셋. 프라하. 하나 둘 셋. 그리스. 프라하 땡이야. 프라하 땡이야. 도시야. 아니 손민아. 유럽의 나라가 굉장히 많은데. 대답 못한 적도 있었어요. 네. 저게 죄송한데. 우리 팀인데. 왜 죄송한데요. 왜 그러는 거예요. 아저씨. 아저씨 맞잖아요. 아저씨 맞는데. 아저씨를 아저씨라 그러니깐. 아저씨를 아저씨라 그러니깐. 아저씨를 아저씨라 그러니깐. 아. 오호님이라고 그러세요. 아 오호님. 오호님이라고 그러세요. 왜 아저씨라 그래요. 오호님. 이 아저씨 이상한. 왜 그래요. 아저씨라 하지 말라고. 왜 아저씨라 그래요. 됐다 걸려버렸다. 왜 반말해. 왜 반말해. 왜 앉아도 저기 났냐. 다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너 칠 거야? 네? 사우지 이리로 와요. 아저씨 옆에 앉아 또 사우지 마요. 아 거기 있어요. 거기 있어요. 아 얘가 더 걸려버려요. 아 왜 그래. 아 왜 그래. 얘가 더 귀찮아요. 아 이 팀원한테 그래요. 아 있어 봐요. 있어 봐요. 네.